정국이 오빠, 되게 귀여운 거 한다. 보여줄까? 뭐? 아니, 하지 마. 정국이 오빠 어디 있지? 방송에 나왔잖아. 아, 빨리. 방송에, 방송에 이미 나왔어. 얘네들까지 볼 필요 없잖아. 아니, 보여줘. 귀엽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오빠, 하라고, 빨리. 진짜. 하라고. 아까 가했는데 왜 안 해, 갑자기. 얘 소비할 때 나한테 미리 얘기 좀 해. 오빠, 할게. 정국이 오빠 어디 있지? 여기 있지. 정국이 오빠 어디 있지? 여기 있지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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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종국 어디 있지? 여기 있지. 여기 있지, 이 똥 싸고 갔는데 진짜. 아니, 왜 하지 마.